인간이 미래에 그런 사이버그 기술을 갖추면서 생물학적인 어떤 한계, 능력의 한계, 역량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미래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림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진짜 몸을 가진 사람들의 올림픽과 사이버그 기술을 장착한 인간의 올림픽.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직업의 대소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직업의 대소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직업의 대이동.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나누면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채치피티 같은 생성의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사실은 블루 칼라보다는 화이트 칼라 영역, 예술이나 문화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요. 이런 쪽에서 지금 직접적인 영향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채치피티 같은 인공지능이 올해나 내년부터 자동차에도 같이 탑재가 되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다양한 로봇에 탑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블루 칼라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시차로 보면 약간 화이트 칼라나 문화 예술 부분이 좀 먼저 오지만 사실 지적 노동자나 혹은 육체적 노동자나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오픈웨이가 발표한 소라라든지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준다든지 혹은 음악을 만드는 AI이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또 호기심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약간의 시차만 있지 예술 분야가 먼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동소유학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직업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대소멸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설명을 하면 생성의 인공지 채찍피키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3 뭐 이런 거 혹은 네이버의 클로백스 이런 것들을 제가 사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요. 웹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웹툰 작가가 되려면 두 단계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웹툰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자기가 구성하고 인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배경도 만들고 그다음에 플롯도 만들고 사건도 만들고 이 만들어진 스토리를 그대로 이제 웹툰이라는 플랫폼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완성하는 거죠. 이 전 영역의 단계를 생성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연구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시도하게 된 이유가 좀 있는데 생성의 인공지능을 2022년 11월 30일부터 나왔을 때부터 제가 한 1년 반 정도 연구하면서 이 생성의 인공지능을 제 연구 방법론에 혹은 제가 글을 쓰는 데 다양하게 좀 써봤어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걸 쓰냐면 채집핏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GPT 쓰라는 게 있어요. 자기만의 GPT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내가 금융 공부를 한다. 경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는다. 그러면 과거에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내가 가서 서점에 가서 사서 읽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담 스미스 국부론 전공자다. 라고 이제 롤을 주고 네가 나에게 지금부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가르친다. 마치 국부론을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와서 그걸 쭉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 방식을 알게 되면 책을 많이 안 읽겠다. 지금도 유튜브도 있고 쇼츠도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페이퍼 책을 특히 젊은 사람도 안 읽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더 안 읽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작가로서의 제가 연구한 컨텐츠를 많은 독자들이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종이책이라는 거 혹은 그것을 이북으로 만든 디지털 책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채널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는 종이책, 이북 그리고 저 같은 작가들도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공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웹툰으로 만들어서 독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걸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웹툰 작가가 큰 위협을 받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전혀 웹툰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도 채치피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우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실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들은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은 직업에 굉장히 커다란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의 입장에서는 글도 쓰고 웹툰도 하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성의 인공지능 때문에 생성의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의 고유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영역들은 전부 다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영화를 만들 수가 있고 음악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내가 다른 어떤 영역들을 광범위하게 할 수가 있죠. 지금의 전문 영역은 다른 사람이 생성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쉽게 접근해서 흔들리겠지만 나도 역시 거꾸로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다른 전문 영역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전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업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업의 대변화, 대재편 혹은 해로운 어떤 직업 영역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직업이 다 소물되면 이제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진다.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이 유망하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가의 직업이 굉장히 위험하다. 혹은 소라 같은 동영상을 만드는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영상을 만드는 쪽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서브 직업들이 위험하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성의 인공지능의 역량으로 본다면 걸리지 않는 직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앞으로 장착을 해야만이 내가 어떤 새로운 역량과 일을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잘 사용하지 않는 혹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이 위험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보다는. 그리고 머리를 써서 하는 직업 화이트 칼라, 사무직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 로봇에 곧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체적 일을 하는 블루 칼라든지 그런 영역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 단 실제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나 혹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같이 일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공지능과 협업하거나 로봇과 협업하는 혹은 도구로 쓰는 데에 능숙한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직업을 먼저 만들거나 먼저 선점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과 협업하지 않고는 안전한 직업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협업하면 내 직업의 형태, 일의 형태는 과거와 달라지겠지만 나는 여전히 미래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인공지능이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별히 생성형 인공지능, 채찍 P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터넷보다 최소 10배 이상으로 전력을 소비를 하거든요. 채찍 PT 같은 경우는 하루 운영하는데 미국의 만 7천 가정이 하루 소비할 전력을 채찍 PT가 하루에 소모한다. 뭐 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개발할 거고 또 나름대로 장착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소비되는 전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또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만 혹은 다른 인공지능에서만 전력을 그렇게 많이 소비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곧 나올 로봇 산업도 가정용 로봇이든 산업에서 쓰는 로봇이든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 6G 통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5G보다 훨씬 더 전력량을 많이 소모합니다. 꼭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나 로봇이나 이러한 산업 영역들이 갈수록 전력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인간이 대응과 응전을 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단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필요한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전기 사용 효율성을 높이면서 총 전력량을 줄이는 그런 어떤 시도들도 일어날 거고요. 또 하나는 요새 부각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자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라든지 앞으로 나올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량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이 방대한 전력량을 빠르게 공급하려면 원자력 발전이 현실적인 대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소형 원자력 발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환경 문제 때문에 사용을 꺼려하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발전소도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혹은 또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시도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는 단가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에너지의 사용, 발전 방식의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어떤 에너지 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전기자동차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본다면 에너지에 대한 젠탈 혹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원자재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들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디지털 영생이라는 시나리오를 저도 발표를 했습니다. 가설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미래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시도하는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런데 방법은 좀 여러 가지죠.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영생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채취피티 같은 경우에는 구글 재미나이나 이런 것은 오픈 AI나 혹은 구글이 본인들이 직접 훈련시킨 인공지능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끝난 거를 사용자는 쓰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미래에 나타날 비즈니스는 뭐냐면 사람의 욕망은 내가 그걸 쓰다 보면 얘가 나하고 최적화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집에서 혹은 내가 하는 업무에만 특화해서 정말 퍼포먼스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려면 기본적인 훈련들은 탑재하지만 그 회사들이 그것을 디폴트 형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 깔듯이 OS로 딱 주면요. 소비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추가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텍스트로 입력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준 데이터를 학습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카메라와 연결되면 눈이 달려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즉 비정형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공지능을 디폴트 상태로 사다가 내 컴퓨터에 깔든지 혹은 내 로봇에 깔아서 나와 함께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이메일도 있고 내가 만든 파일도 있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에 대한 데이터도 축적이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눈이 달렸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음식을 먹는 방법 나의 일상을 다 이 친구가 비정형 데이터로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똑같이 복제하는 디지털 자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거의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게 되고 나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 인공지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에 홀로그램을 붙이거나 혹은 제 모습을 실사로 한 아바타를 붙이면 그 인공지능이 나와 수십 년 살면서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대화를 하면 정말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 아버지가 살았으면 정말 이런 질문은 이렇게 대답했을 거야 라는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디지털 자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디지털 자아를 나중에 로봇에다 이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아가 그대로 이식이 돼서 내가 영생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연구 중인 것이 인간의 뇌를 뇌 지도를 만드는 거죠. 이걸 커넥톰이라고 그러는데요. 뇌 지도를 완성하게 되면 이 뇌 지도를 소프트웨어적이거나 혹은 하드웨어적으로 이거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가설입니다. 그러면 커넥톰을 그대로 복제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디지털 자아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봇의 몸에 이식하거나 아니면 먼 미래에 인간의 몸에 이 디지털 뇌를 이식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몸을 바꿔가면서 내 디지털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남는 또 그 디지털 자아는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학습하게 돼서 그 디지털 자아가 계속 발전하게 되겠죠. 이런 영생도 가능합니다. 내가 눈을 떠봤더니 다른 몸에 들어왔다. 이런 영생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게 냉동 인간이죠. 내 몸 전체를 다 얼렸다가 나중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후에 먼 우주를 갈 때 필요한 기술이군요. 그때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체 이식 기술이 있죠. 지금도 시도가 되고 있는데 뇌의 부분하고 신체의 부분하고를 따로 뗐다가 또 이식하는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신체 이식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 몸을 로봇으로 갈아 끼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보면 반대로 보면 내 뇌를 또 로봇으로 갈아 끼울 수도 있고 내 신체는 그대로 그래서 조합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시도되고 있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실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부작용들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그냥 그대로 순탄하게 발전하지 않거든요. 중간중간에 거대한 장벽들이 있어요. 거대한 장벽들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에 따라서 인간이 영생하는 좀 더 오래 사는 그러한 기술의 발전이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사이버그 기술이거든요. 지금 사이버그 기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도되는 것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로 내가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분들이 지금은 의수우적을 끼거든요. 혹은 안구를 손상당하는 분이 의안을 낀다든지 그런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의수우적 의안 혹은 장기의 일부가 사이버그 로봇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사이버그화 되는 미래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족을 달았던 분이 사이버그 로봇의 다리를 달게 되면 생물학적 다리를 가진 사람보다 그 다리는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죠. 혹은 인공지능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스마트폰이 두뇌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겠죠. 혹은 뉴럴 링크가 되면 뇌와 스마트폰 컴퓨팅 파워와 다리를 서로 연결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버그가 나중에는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사이버그고 인간이 미래에 그런 사이버그 기술을 갖추면서 생물학적인 어떤 한계 능력의 한계 역량의 한계들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미래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이버그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가 있고 혹은 하드웨어 일부의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업데이트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업데이트 되는 때마다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하드웨어적으로 그 역량들이 커지게 되고 결국 곧바로 인간의 역량의 향상 신체적 육체적 역량의 향상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그냥 두 다리를 가지고 뛰는 사람보다 두 다리가 사이버그화 돼서 로봇다리를 낀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게 되면 올림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진짜 몸을 가진 사람들의 올림픽과 사이버그 기술을 장착한 인간의 올림픽 왜냐하면 둘은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는 인간이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에 혹은 신체의 상당 부분을 로봇 기능 사이버그 기능을 이식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 더 강력해지는 미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